아니 옷을 바꾸면 되지 뭐.. 어허 찌찌 사진 한 컷만 찍자 옷 사자기야 눈을 감고 있어 키스해줘 키 키 키 키 키스 우리 트레버 옷 좀 입혀주자 거지같은 옷 벗어 던지고 좀 사람처럼 만들어 줍시다 어 그치 여기지 여기서 한번 까리하게 입어가지고 우리 트레버 놀림 그만 받게 해야지 와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이게 뭐야 얼굴 따로 붙인 거 같잖아 하시데 이에 머리 이렇게 행하냐 머리 어떻게 해보라고요? 아줌마 다른 머리 없어요? 다른 머리 없네 이거 하면 좀 가려질러나? 어? 좀 가려진 거 같은데 그쵸? 아 아니네 비어있네 아냐 좀 가려졌어 그래도 아까보다 다 차 왜이래 이거 닥쳐 닥쳐 이 새끼야 울지마 찡찡대지마 어 자기 자기야 타 타라고 오 오 자기야 오 유 리 리 리 썩 아 트레버 그런 말하면 어떡해 아 진짜 여기 자기 하면 더했네 어 자기 그치 자세가 왜그래 타 자기야 타 아 어 택시 내려 이 새끼야 내려 내가 택시 할 거야 내려 이 새끼야 자 이제부터 제가 택시 기사입니다 이 택시 기사로 이제 여자들 꼬시자 좋았어 택시 작업을 요청 받았습니다 콜 들어왔구나 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남자는 안 받아 하하하 난 미친놈이기 때문에 안돼 왜 차문을 열고 다녀 제가 닫아드릴게요 하하하 제가 닫아드렸습니다 체크하죠 고마울 건 없어요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니까요 안녕하세요 탈모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사러 왔는데요 오호 이런 모자밖에 없어 이런 모자밖에 없는데 아니 옷을 바꾸면 되지 오호 하하하하 찌찌 반바지까지 오케이 어 어 핑크 그리고 백한색 남자라면 레드지 예에에에 하하하 모자는 그냥 검은색 오 진짜 개무섭다 하하하하 오늘 나랑 놀러갈래 보이 와 비까지 온다 이러면 여자 꼬실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저런 좋은데 어 오토바이다 뭐야 하하하하 뭐해 뭐하세요 그냥 뒤로 뺏다 가세요 하하하하 뭐해 오 오야 일부 노리는 것 같은데 아저씨 멍청이야 내가 밀어줄까 아저씨 어 왜왜왜 왜왜왜 왜왜 하하하하 고마워 나 오토바이 주는거죠 아저씨 고마워요 착하신 분이였어 와 멋있다 그쵸 옷 이렇게 입은 아악 아악 어이 깜짝이야 뭐야 뭐야 괜찮으세요 왜 차 달리고 있는데 뛰어들고 그래 이거 129를 불러줘야겠구만 아 여기 사람 시체했잖아요 저기 가시려고 시체했는데 실체 밟고 가시려구요 우리 쓰레기들 경찰 불러주세요 여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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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당신의 유얼프리스가 여기있어요 유얼프리스 유얼프리스 차가있습니다 차를 갖고오면 되나요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뺐으면 안될거같은데 이거 기다리세요 딴거 타지마세요 저희 공주님이 떼어주세요 제발요 딴 남자한테요 딴 남자한테 가잖아 나 가만두지 않을거야 어 어 보고있지 공주님 가만두지 않을거야 하하하 정말 기다려요 멋진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갑니다 백마타 왕자 간다 어 이쁜 아가씨 여기에요 저랑 결혼합시다 그놈 말고 저랑 결혼합시다 나랑 결혼하셨군 오케이 집까지 알려주네 고마워 우리 신혼집이구나 하하하하하 신혼집을 벌써 장만했구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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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눈이 멀었구메 하하하 사랑에 눈이 멀었구메 하하하 앞에 있는 차를 못봐버렸구메 하하하 하하하 어디어디 이새끼야 내가 젖어줄게 남자의 모습 보여줄게 들어와 이새끼야 원투 어때 마이프린세스 나의 멋진 모습 잘 보고있으라고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새끼야 야아 어땠어요 제일 멋진 모습 반했나요 약간 TMT이시네 말 많은 여자 좀 그런데 내려봐 자기야 사진 안커만 찍자 웃어 자기야 눈을 감고있어 키스해줘 키 키 키 키 키스 아유 깜짝이야 우리 사진 좀 찍을까 우리 결혼기념 사진 찍자 아니 아니 날 보지 말고 아 나 겁나 좋아하네 나한테 아주 빠졌네 어디갔니 자기야 아 진짜 어디갔어 뭐야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결국 트레버는 오늘도 혼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 좀 찍자 했는데 그냥 빡쳐서 갔네 없어졌는데 심지어 사람도 아니었어 환상이었던거야 이 모든건 꿈이었던거야 그래 이게 맞죠 여러분들 이게 맞지 이게 현실이지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